Q.료수 음악 제가 커버영상을 듣는 촬영장에 나와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! 액션! 우선 톰 그래너님의 목소리를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즐겨 들었는데 즐겨 듣다가 우연히 해볼래? 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기회가 되가지고 커버하게 해봤습니다. 제가 이 라이브가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어요. 쉽게 뭔가 이걸 하자 해서 막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팬분들도 정말 이렇게 해달라고 올려달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쉽게 막 할 수가 없는게 제가 원곡자분들이 좀 안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좀 하게 돼서 기대 반 걱정 반 입니다. 아무래도 원곡자님은 이 노래를 되게 뭔가 제가 좀 편안하게 보셨어요. 뭔가 슬프지만 뭔가 담담하게 뭔가 신나게 템포에 막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이 노래가 저한테 편안하게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. 목소리 톤 자체가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할거면 그냥 아예 내 느낌으로 가자 라는 느낌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화내는 느낌? 내 이별을 막 난 슬퍼! 이렇게 화를 내는 느낌으로 불러봤습니다. 좀 듣다가 목소리가 목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. 뭐야. 니가 멋있다. 오케이. 정말 어려운데요. 열심히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제가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들면 많이 안 드시거든요. 왼손으로 들면 안 드시고 오른손으로 많이 라이브 제가 좋아하는 파트는요. 나 철추프라이보다 유마토스 이란 파트인데요. 이 파트가 왜 좋냐면요. 가사가 뭔가 되게 슬퍼요. 말아보려고 했지만 날개가 볼을 줄 수 있어요. 그런 뜻인데 어떻게?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가나도 이쁜 가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부하는 파트입니다. 이 파트입니다. 이 파트는 이 파트는 모르겠네요. 뭔가 아쉬움만 한가듭 남긴 채 그냥 촬영이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셔서 이쁘게 나올 거라고 영상을 믿고 이만 이만 반 반 한 번 더